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지트 조정아입니다. 요번 시간에 오랜만에 칼리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들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리눅스는 영상에서 보안쪽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익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비안 기반의 리눅스입니다. 물론 다른 우분투 기반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다 같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다루는 명령어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것저것 한번 조사를 해서 간단한 것부터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할 만한 그런 명령어까지 쭉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어떤 명령어들의 매뉴얼, 그 다음에 그 명령어들이 어디에 쓰이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고요. 우선은 리눅스에서 이제 타입이라는 명령어 있습니다. 이 타입이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굳이 지적을 하면은 어떤 유형들,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입, 그 다음에 pwd, pwd는 pwd에서 보면 pwd는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그런 명령어잖아요. 이제 타입하시고 그 다음에 pwd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그 pwd가 어떤 명령어의 유형인지 이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른 명령어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시간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런 명령어인데 타입, 데이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것이 어떤 명령어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다 비슷,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pwd라고 하면은 pwd가 뭐를 하는지 하나 설명 나왔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어져야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런 것들도 나왔잖아요. 타입의 ls라고 치시면은 또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그런 틀보다는 이 명령어들이 어떤 것이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명령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지적하면은 우리날로 유형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라는 것은 리눅스에서 캣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캣이라는 것은 저희가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1.텍스트 파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1.텍스트 파일, 테스트, 텍스트 파일 넣어놨는데 리눅스에서는 1.텍스트 파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출력이죠. 근데 윈도우즈에서는 이게 바로 타입하고 같죠. 타입이 바로 이러한 출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파일을 하나 생성한 것을 가져오면은 윈도우즈에서는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출력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캣하고 윈도우즈하고 타입하고 이것이 동일한 명령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눅스에서 타입은 또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유형만 확인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겠죠. 이렇게 같이 겹쳐서 쓰면요. 타입이라는 것은 사실 리눅스에서 저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치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그 타입에서 우리가 경로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하고 또 동일한 이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휘치라는 것은 내가 어떤 바이너리 파일 명령어들의 정보가 어디에 위치했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안내표 안내 매뉴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휘치 앱맵. 앱맵 같은 경우에는 칼리 리눅스에는 저희가 어떤 포트 스캔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휘치 앱맵이라고 하시면 이 경로, 명령어 경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치도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쭉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아까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앱맵이라고 치면 이것도 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얘는 말 그대로 그런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어들이 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 명령어가 있죠. 그것이 What is입니다. What is를 입력을 하시면은 금방 했듯이 LS 정보 같은 경우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딱 한 줄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살펴봤던 앱맵이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보면은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보안 시큐리티 도구이다. 스캐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줄씩 나오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What is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명령어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이제부터는 실제 매뉴얼을 보는 명령어들이 있죠.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맨이라는 매뉴얼의 약자이죠.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제 맨이라는 명령어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요. 만약 앱맵이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하시면은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앱맵이라고 하면은 그 앱맵에 대한 여러가지 실제 매뉴얼 정보들이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이라는 그 페이지 안에는요. 상세하게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하는지 그런 옵션에 대한 그런 결과 값들 이런 옵션에 대한 하나씩 하나씩에 대한 설명들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맨이라는 그 명령어를 좀 많이 사용하죠. 저희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올 때는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나오게 됩니다. 페이지에서요. 그래서 맨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령어를 치시면은 PWD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또 그 PWD에 대한 설명 이게 아까 What is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각각의 옵션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매뉴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 EXT를 하시면은 매뉴얼이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러한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NO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떠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명령어들이 뭔가 확인했을 때는 어떤 명령어들을 그러면 대체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HELP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뉴얼, 맨이라는 것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명령어인데 HELP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옵션 위주로 이것이 어떤 명령어들을 하고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러한 페이지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이것도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바이너리 파일 중에서 만약 명령어, 매뉴얼을 찾아봤는데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HELP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AT IS, WHAT IS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저희가 한 줄씩 명령어들을 검색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이 명령어입니다. 좀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발음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저희가 관련된 명령어들, 저희가 검색하고자 하는 명령어들을 WHAT IS DB에서 검색을 해서 같이 출력을 해요. 약간은 WHAT IS라는 것은 명확하게 그 명령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PW라고 검색하면은 이 PW와 관련된 검색된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아까 WHAT IS하고 좀 다르죠? WHAT IS는 명확하게 그 명령어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검색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MUAB라고 쳤을 때 뭐가 나올까?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LS 이렇게 치시면은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이 포함된 것, 그것들이 이제 단어들이 포함된 것들을 다 출력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수행했던 그런 명령어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공간은 어디냐면은 CDUSR의 SHARE DOC라는 이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은 여기에 LS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폴더들이 있어요. 각각의 그러한 명령어들 우리가 사용했던 설치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다큐멘트 파일들이 여기에 모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DMAP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이 스캐너 도구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디렉토리에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그런 설명뿐만 아니고 그 관련된 그런 파일들이나 아니면은 만들었던 사용자의 그런 이름들이나 카피라이터 이런 정보들까지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도구를 사용하시다가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이거를 찾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부터 여러가지 매뉴얼 정보들을 보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